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교촌에서 광고를 주셨습니다. 요즘에 치맥, 치밥보다 더 핫한 게 있잖아요. 바로 치면인데요. 교촌에서 맵단 조합과 매운 감칠맛 조합에 치면이 나왔다고 해요. 오늘 교촌의 새로운 치면 조합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허니콤보, 허니점보윙, 레드콤보, 레드순살, 그리고 블랙시크릿 볶음면, 레드시크릿 볶음면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치킨 무도 놔뒀고요. 음료는 콜라 마실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레드시크릿 볶음면 미리 만들어 왔어요. 음! 음! 좀 매운데…어.. 다음 변형입니다. 으음 달콤한 허니치킨이랑 매콤한 볶음면이 너무 잘 어울려요 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이 볶음면은 좀 매운 편이에요 너무 맛있다 고구뚜넥 와 진짜 치면 너무 좋다. 와 치면 진짜 맛있대요. 그리고 블랙 시크릿 볶음면. 오 이거는 순살이랑 먹어볼까. 이 치면은 단짠 맵 조합이다. 와 매운 거에 매운 볶음면. 맵맵 치면. 짠.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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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irrelevant. 오징어. 오징어. 아 멋있어요. 여기 아ımı 친구들 많이 먹고 commandments 아виенко 0원. 고춧가루 너무 맛있게 먹는 걸 пригод de 고추장 너무 맛있어 오징어 껍질에다가 역시 와 꼼꼼 의 로봇이 피드백 오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돼지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후추 초콜라맛 라스트 치즈 소시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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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교촌치킨에서 보내주신 메뉴를 먹어봤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치면이 왜 대세인지 알 것 같아요 치킨을 먹다보면 물릴때가 가끔 오잖아요 그럴 때 이 볶음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물리지도 않았고 더 다양하게 더 조화롭게 더 맛있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치밥 치맥도 좋지만 여러분들 치면 좋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같이 어차피 교촌 시켜먹을거면 이렇게 볶음면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밤 군밤 드세요 뿅 고맙습니다 안녕 어이구 이 zodiac 이발 이발